네, 오늘 저희가 TOS FG 촬영뿐만 아니라 TV 광고 촬영을 위해 모였는데요 이번 광고를 하면서 굉장히 색다른 경험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촬영이 매우 즐겁고 끝이 났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방송되는 것이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모델이 될 수 있게 초대해 주신 레드헤드에 감사드립니다 TOS KROika KROik KROika KROik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